네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국내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제품은요 이 홈쇼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 그리고 광고로 유명한 락토땡 또 최근에 발매돼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땡이지바이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약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상담하다 보면 유산균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상담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드시고 있는 혹은 드셔보신 제품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제품 중 하나가 제 체감성으로는 과거에는 이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락토땡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사람에 따라 맞는 제품이 천차만별인 우리 흔한 말로 사바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바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서 이 제품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각 제품들의 객관적인 스펙,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이론상으로는 이게 더 좋은 제품 같더라도 먹었을 때 나에게 잘 맞는 제품도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의 경우는요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 한센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유산균 고르는 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의 균주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 내에서 세계 3대 균주 회사를 꼽을 때 항상 포함된 탑2가 있어요 이 듀폰 단스코 그리고 크리스찬 한센 이 두 기업입니다 이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의 경우는요 이 크리스찬 한센사의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트 비비토일블 균주와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LGG 이 두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장균수는 약 100억 CFU입니다 이 LGG 균주의 경우는요 1200편이 넘는 SCI급 연구 논문과 200편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을 만큼 정말 많이 연구되고 또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잘 알려져 있는 균주입니다 이 위산에 강한 것으로 유명한 균주인데요 이 소화기관뿐 아니라 여성의 질벽에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여성 유산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균주입니다 이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나 항생제로 인한 설사 또 과민성 대장 중후군 헬리코박터균 치료 시 발생한 부작용 등 뭐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균주인데요 다른 한 균주인 BB12 균주 역시도 크리스찬 한센의 대표적인 특허균주로서 여러 연구와 임상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는 균주입니다 이 BB12 균주 같은 경우는요 면역 조절 기능으로 국내 특허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은 균주 즉 원료만큼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의 경우 이제 크리스찬 한센사의 두 가지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크리스찬 한센으로부터 균주를 받아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많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이 크리스찬 한센의 특허균주 5종으로 구성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온 보관 제품입니다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루 한 알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캡슐 사이즈가 작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죠 그럼 요즘 1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1초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 락토땡 제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요 TV 광고뿐 아니라 라디오 CM송으로도 유명해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인지도와 가격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만 원 내외의 가격이 좀 부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의 경우는 가루, 포의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 실온 보관입니다 7가지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스트랩스토 코코스 소모필러스 바실러스 코아귤러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균주에 대한 표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요 균주란 것은 스트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에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에서는 제가 균주를 지칭할 때 여기서 LGG가 바로 스트레인의 이름인데요 같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균이라 할지라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DDS1인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LA5인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CBTLA1인지에 따라서 이 균주만의 효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락토땡 제품에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중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스트레인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락토땡 제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즘 시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살펴보면 균주까지는 표기가 되지 않은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자면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활동을 할 건데 그 안에 김씨가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 김정은인지 김철수인지 김영희인지는 안 알려주면서 일단 멤버에는 김씨가 있습니다 이 아이돌 팬하고 덕질 시작해볼래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락토땡 제품의 효능이나 제품력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일단은 판단 유보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질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양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한 락토땡 제품의 분석 결과 검증된 균수는 174억 CFU가 나왔고요 투입균수는 양호한 편이죠 또 보장균수는 겉포장에 보면 10억 CFU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특별히 정말 고급스러운 정말 좋은 제품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프로바이오틱스 제재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띵즈바이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에서 직접 배합, 설계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총 4가지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패밀리 제품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경우 보장균수는 5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특허균주 7종을 포함한 총 17종의 유산균과 아연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 땡마크 유산균 이야기 제품과 같이 뒤에 스트링까지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대사산물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사균체 유산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생균, 살아있는 균의 경우는요 장내에 정착해서 원하는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사균체와 유산균, 대사산물의 경우 생균에 대비해서 좀 더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어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배변이라던가 소화기간에 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균으로만 구성된 제품보다는 이 제품처럼 좀 사균이나 대사산물이 함께 포함된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가루포 타입으로 나와서 하루 한 포 복용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냉장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세 가지 비교하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르실 때 어떤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